8월 20일날 일단 한 30키로 해보고 나눔 해보고 도전할지 말지를 결정하니깐 이렇게 마라토너를 키울 줄이야 한 30분 후에 다 먹어야지 프리미엄 길거리 다 먹어줘 다 먹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예, 낭만보 짜 왔습니다. 나 낭만보 짜 왔는데 이거 1번, 2번, 3번, 3번, 4번 그거 아닌거 같아. 이거 옆에 미국인측은 2번이야. 그니까 1번이랑 2번 사장의 다른 사람은 안 좋아? 나 의골은 여기서 한번 봐봐. 네? 멀리 갈수가 없어. 여기 안에 모여볼까? 뭐야? 어디야? 사장은 다 하고있겠지? 사부님 얼굴이 바만있지못해 개장은 어떡해 장난이 없어 여기 하고싶은냐? 이렇게 야 완전 홀로였네 제대로 올려야되겠네 눈이 그런 일을 하고싶어합니까? 아이고 진짜 가지는거 안찍지 않다 일단 못헌겄다 포장에 포장에 응 오류 오 오 오 오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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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드십쇼 야 너무 역기적이지 않나? 야 이 사람들 놀라겠다 근데 이쁘긴 이쁘네 아까 얼굴이 이렇게 들렀어 여기에 근데 얼굴이 이마도 들렀다고 에잇 술먹은다 와카노 술먹지 에잇 와카노 야 술을 좀 키워야 되겠구나 에잇 술먹고 폭주하는거 아이가 인생 이쁘긴 해외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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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